오늘 강철한 TV에 강철한 대표 모시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가 일단 수용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정상인으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북한에 제가 있을 당시에 12곳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덕 수용소에만 혁명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재생이 가능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덕 수용소의 3분의 1만 그런 수용소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 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만 재훈련을 통해서 다시 속방이 가능한 거네요. 나머지는 전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저도 혁명화 구역 출신이고 탈출을 해서 전 세계 수용소를 알렸는데 이건 혁명화 구역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전체 수용소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되게 피해를 본 거죠. 저희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혁명화 구역이라는 게 필요 있냐. 그런 게 대도가 돼서 87년도에 축소를 했고 그리고 90년도 중반에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혁명화 구역은. 그러면 재생 불가네. 이제는 재생 불가입니다. 한 번 정치범으로 들어가게 되면 100% 영원이 못 나옵니다. 혁명화 구역이 이제 없다 보니까 수용소에서 나왔다는 분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 김정은 정권 집권해가지고 옛날에는 탈북했다가 다시 재탈북도 했지만 이제는 탈북했다가 북한에 끌려가는 중간 영원히 못 나옵니다.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훨씬 더 억압적인. 더 억압적이고 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으로 변했는데 사실 이런 북한과 같은 수용소를 운영한 사회주의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전 사회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북한처럼 이렇게 가혹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도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 군도를 만들었는데 한시적이었죠. 이거는 한시적이었고 그때 누순하게 운영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동도 라오가의 수용소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노동 개화형 수용소였지 이런 아웃스비스 같은 그런 수용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히틀러의 아웃스비스 같은 수용소를 만든 것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 정권이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상한 그런 친구들은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려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내가 민주화운동 나갔다가 나는 감옥에 끌려갈 수 있지만 내 가족은 별로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내가 대문에 나갔다가 걸리게 되면 내 가족까지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영원히 못나는 데를 갖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나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넘어오신 분 말씀은 공박사님은 그게 반항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대를 집어다 넣어버리는데 그런 위험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반란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이신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굉장히 공포감이라는 것은 극복하기에 힘들구나. 그리고 공포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옆집에 친구가 가족의 전체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소문이 쭉 납니다. 그 수용소가 났는데 어떤 곳인가. 상상만 해도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그냥 얼어붙어버리겠네. 그렇죠. 어떤 종류의 딴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딴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버린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하고 싶지만 가족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만 걸려있으면 괜찮은데 가족 외에 또 다 걸려있죠. 다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악착스럽게 70년간 그 정권을 유지해온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공개 처용, 강제 수용소, 그리고 국가안전보호부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런 구물망 같은 그런 정보조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모든 주민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철옹성이네요. 철옹성.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도와주는 게 탈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북한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도망갈 데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철옹성처럼 막혀있다고 해도 이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테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 경제 제재 이런 건 다 좋지만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하는 거를 막기만 해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북한은 무너집니다. 경제 제재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협조를 못하게끔 만들 수 있으면 북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보내고 해야 하는 걸 할 수는 있는데 사람만 안 보내게 되면요. 북한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일어났다가 실패해도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세력이 그 몇만 명이 거의 반 김정은 편에 섰다가 막 죽이는 거 뻔히 보이면서도 도망 못 가는 이유가 도망갈 테러가 없습니다. 이게. 이미 중국과 북한은 다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순간 다 끌려오게 되면 더 고통을 받다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그 세력이 다 거기서 죽었으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장성택 처형된... 한 2천 명이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에 끌려갔고요. 한 3천 명은 그 주변에도 다 수용소에 끌려갔고 한 5천 명으로 봅니다. 5천 명 정도? 대개 지금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검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얼마 정도 봅니까? 국제사회는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북한의 수용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북한 전 국에 더 단위의 국간 전 모임의 감옥이 있고 분 단위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모두 감옥입니다. 감옥이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임시 수용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50만 이상은 항상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인권이 전제하고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때 엄청 심하게 당했다. 우리가 보고는 데는 박정희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북한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치 박정희 때를 북한하고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기는 커녕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박정희 시대 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100만 군중이 교회들이 모였는데 그런 일이 북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번적으로 다른 체제인데 마치 한국 좌파들은 박정희 때가 마치 북한하고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비슷하기도 않을 뿐더러 군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 수용소 문제 강철환 대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대한 수용소 문제 quality 강철환 대표가 조금 구성소 Losage 김태양 bay 김태양 mam